네 안녕하세요 연기자 보누옥수입니다. 네 저는 지금 영화 공조의 예고편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. 1위 실력에 도전 중인데 아 제가 아직 개봉 전이어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 예고편 한 번만 보세요. 정말 재밌고 유쾌한 장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. 스토리자가 나가 네, 여러분들 2017년 공주와 영화 공주와 함께 재밌고 유쾌한 영화 공주 파이팅! 여러분 제법 많이 받으세요!